허버트 웰스 1866년 9월 21일에서 1946년 8월 13일 영국 소설가 겸 문명 비평가 제1차 세계대전은 그의 운관심을 세계의 운명으로 집중시키게 하였고 단일 세계 국가의 구상을 낳게 하였으며 역자 세계사 대계를 쓰기도 했다. 개몽적인 성격의 작품을 쓰기도 하고 사상소설을 쓰기도 하는 등 일생동안 100권이 넘는 작품을 썼다. 잉글랜드 켄트 브람리 출생 지방의 가난한 상가에서 태어나 고학을 하여 이과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교사를 거쳐 문필생활의 뜻을 두고 일생동안 1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다. 처음에는 자연과학적인 넓은 교양과 상상력을 결합 과거와 미래를 여행한 시간여행가의 보고 형식으로 된 타임머신 더 타임머신 투명인간 더인비저블민 등과 같은 공상과학 소설을 썼고 이어 원자폭탄을 이어난 우주전쟁 더워 오브 더 월지를 썼다. 그러다가 차차 풍자와 유머가 넘쳐 흐르는 인생소설 연애와 루이샄시 러브앤드 미스터리 위심 킵스 킵스 등을 썼다. 자서전적인 요소가 짙은 토노번개의 터노번개인은 그런 종류의 걸작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잘못된 면을 추구하였다. 문명 비평가적 관심은 1903년에 페이비언 협회에 참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온간한 사회주의 강령에는 불만이어서 지비쇼와 대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의 온관심을 세계의 운명으로 집중시키게 하였고 단일 세계국가의 구상을 낳게 하였으며 역저세계사 대기 더 아웃라인 오브 히스토리가 나오게 되었다. 소편인 생명의 과학 더 사이언스 오브 라이프와 인류의 노동과 부와 행복 더 워크 웰스 앤드 해피니스 오브 맨카인드에서는 미래 인간들의 기초 지식으로서의 방향이 되도록 기도하였다. 개몽작인 이 삼부작과 병행하여 존과 피터 존 앤드 피터 꺼지지 않는 불터 온다잉 파이어 등 사상소설의 것들도 있다. 새 형식의 소설이라고 밝힌 윌리엄 클리솔드의 세계 더 월드 오브 윌리엄 클리솔드는 노경의 주인공이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작자의 독자적인 현대 비평 의식을 담고 있다. 닥쳐올 세계 더 쉐이프 오브 싱지 투 커문 이연 소설로 세계 국가가 설립되는 21세기를 공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이 위대한 진보주의자의 꿈을 무너뜨리기에 족한 것으로서 사람의 운명 페이트 오브 호모 세이 편지에서 시작되는 문명 비평의 태도는 차차 어두워져서 마지막 저작 정신의 한계 마인드 에터 엔드 오브 이스 태도서는 한평생에 걸쳐 계속 이야기해온 낙관주의의 인간관 세계관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